방송을 안할 때 마사 승급을 성공시킨 우리의 주인장 그렇게 방송을 켜고 도전하게 되는데 지랄났다 DC컵 갑시다 아 DC컵이래 뭐지 이거? 월드? 월드컵? 월드 챔피언십? 과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있을까? 안녕 호루스야 잘가 호루스야 이게 있네 젠장 루닉이야 쌀쌀쌀 태주 전루 그래 가야 안 꺼져 있겠 OVER åt 2명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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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4 Eliza 10 angels 그면 1 2 2 2 3 2 3 3 5 5 5 5 5 5 5 6 6 6 7 6 7 9 10 10 흠 어벤져스 어벤져스 다음 알바 아니니까 이 친구 소환하고 어드아이즈 후기 어더라 백왕룡의 온 과장창 하하하 하하하 와장창 하하하 하하하 넛같은거 깔아놨다 뭐같은거 깔아놨다 아 아유 하하하 하하하 오 손타벅이다 예수 상대에게 확률이란걸 맡겨볼까요 삼중인텍이야 오 오 트랩트랩 걸렸네 웬일 웬일이 레트랩트랩 걸렸네 웬일이 레트랩트랩 걸렸네 히히 히히 폭격발사중 나는 우라라가 싫다 일단 우라라 없고 마음 제거있냐? 없다 하하하하하 안녕 호루스야 응 잘가 호루스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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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